리게임에서 또 떨어지면 3만원 미션 가능합니다. 프랭크 램파드님 야 고 해봐 죽여버릴테니까 프랭.. 잠시만 프랭크 램파드님 미션 갑니다. 리게임에서 또 떨어지면 3만원 미션 막말로 깨지려버려기 상대가 토스전 안한다 합니다. 상대가 토스전 안한다 하기 때문에 테란 골랐습니다. 막말로 이건 인정해주세요. 인정? 깨지려버렸구요 상대가 토스전 안한다 하길래 제가 테란 골랐어요. 테란으로 참교 갑니다. 막말로 깨지려버렸구요 응 니가 더 노잼 정신 못차리고 있네 그쵸? 막말로 원서치 많은 것인다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원서치 갑니다. 응 니얼굴? 오 이씨알라 니얼굴들이 개지려버렸네 원서치 원서치 만원 미션 걸렸구요 정차 그러면 좀 빨리 가겠네 그렇죠? 왠지 11시 같은 느낌은 좀 들긴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동일하시죠? 저랑 동일할거라고 봅니다 네 11시쪽으로 바로 달립니다 5시라구요? 텔레파지가 11시쪽에서 오는데요? 시청자분들 텔레파지가 11시쪽에서 옵니다 예 텔레파지가 11시쪽에서 와요 농담 아니구요 예 텔레파지가 11시쪽에서 옵니다 어쩔수 없습니다 저는 전 프로게임은 초심이고 감각적으로 상당히 뛰어나거든요 아 씨브라 7시네 아 X됐다 아 개 X됐다 아이씨 젠자 일단 어 서치 미션은 끝났습니다 수고하셨구요 다 되버렸죠 시청자분들도 틀렸고 저도 틀렸습니다 이거는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도 틀렸어요 예 시청자분들도 틀렸고 저도 틀렸고 다 틀렸습니다 쌤쌤이죠? 개 질어버렸네요 그렇죠? 예 할말 없는 모습이구요 막말로 명구빵 날립니다 아 카이노의 명구빵 인정? 어 10인종이군 일곱 씨끄만거 실화냐 뭐야 이새끼 이끄만거 실화냐 뭐냐 싹 딱볼거 이거 새바닥 아니야 새바닥? 암말로 쉬랍니까? 뭔가 느낌 이상한데 요거 지금 시청자분들 저만 느낌 이상합니까? 얘 지금 뭔가 꿈꾸는거 같지 않습니까? 자원이 좀 비는데 얘 지금 자원이 좀 빕니다 시청자분들 자원이 좀 비거나 얘가 정신이 이상하거나 두개 중에 하나입니다 시청자분들 인정하세요 시청자분들 인정하세요 얘가 지금 자원이 비거나 얘가 정신이 이상하거나 두개 중에 하나입니다 뭐죠? 예 호우실질 작전인가 설마 시원자분들 세상에서 제일 소름돋는다는 호우실질 작전입니까 예? 막말로? 예 호우실질 작전이야? 어? 막말로 깨들어버려 조심해라 들이 설마 다크인가? 설마 이러면서 다크? 시야 확보 말로 체킷 어? 이새끼 교빡이잖아 써그동은 교빡인데? 이새끼 뭐냐? 야 써그동은 교빡인데 내 유행언데? 이새끼 뭐야? 교빡이였어 이새끼 이새끼 소시오패스네? 이새끼 교빡이였잖아 이새끼 교빡이였잖아 뭐야 아아 나 진짜 뭐냐 아아 아아 당황스럽네 아니 교빡인데 교빡이 아닌척 지금 한거야? 아아 아아 진짜 살벌하네 아니 연기를 왜이렇게 하는거야 얘네 아 진짜 이해를 잘못하겠네 소름돋아 진짜 얘네 하는거 보면 연기하는거 보면 뭐더냐 이놈아 장난빡 아냐 지금? 로즈는 뭐더냐아 소시오패스 같은놈아 소시오패스 같은놈아 소시오패스 같은놈아 소시오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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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말로 개질어버렸쥬 또 짐 무더냐아 이놈아아 교빡이 사이코패스 같은놈이네 이거 안되네 자 4 사이코패스 오줫다 인정? 오다따리x3 방말로 벌초 소극 됐습니다 방말로 인정? 어후 10인정이구요 개질어버렸쥬 정신 못사리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쵸 백 minus 결정 개질어버렸쥬 막말라, 씹지려버렸습니다. 일로와야겠죠, 일로오라이! 안오네요? 아주 그냥 딸딸하구만 지려버립니다. 렉게 하우스! 바이바이 바이! 최메조 들어가줘야겠죠! 살포시 자, 고급 플레이 들어갑니다. 고급 플레이 개길어버리고 태워주고요? 떨궈주고요. 어, 요건 안먹혔죠. 죄송합니다. 가지러버리네요. 그렇죠? 이대로 널 보내야만 하는가 나는 무슨 말을 하는가 랄럼봉 썸비 덤봉동 다이염 보이썬봉 덤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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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 다이 보이덩 다이 보이덩 덤봉 덤봉 다이 썸비 온봉 럭견보이덩 덤봉 다이 개지려버렸죠. 저먼저 한번 들어가줘야겠죠! 크루가 한번 따먹어주면서 많이 박아줘야겠죠! 가방만 맞아라 터져라! 안 터지네요. 개지려버리네 지려버립니다. 썸블라이 디폴 오디션은 썸블라이 디바스 아우스비 조금만 더 생산해주고요. 아우 아우 포니게임 폴리 팍스 썸블라이 디폴스 라스 폴리게임 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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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소가 떠있나보네 본전쪽에 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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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스 실하다 어쩔건데 어쩔건데 이 새끼야 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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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씨 두개는 안되죠 악말로 개씨빈정이구요 털어버립니다 털어버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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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보 드론이게 넥서스 꽂아줍니다 꽂아주는 모습이거 업져버 튀어나오시면 바로 스캔 뿌릴거에요 바로잡아줍니다 바로잡아주는 모습이거 넥서스 1.4 넥서스 개질어버립니다 렉터트 렉터트 마나가 별로없어요 그렇죠 프로봄 좀 잡아주고 도망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자 이정도 약올렸으면 이제 충분히 마무리를 지어야하는 시점이 다가왔어요 그렇죠 자 마무리를 하기위해서 획돌이 좀 더 늘려주도록 하구요 장난은 여기까지다 이놈아 장난은 여기까지입니다 랄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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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모리 하나 흘러주고 석바라지파 하나 늘려주고요 랄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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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따위하지 않습니다 혹시모를 마이너 역대박을 조심하게 줘야겠지 살짝 몰래 멀티 정찰만 해주고 공기름 눌러주고 발카운법도 눌러줍니다 자 트리플도 멀티 조심해줘야겠지 허리도 하나 늘려주고 건물 뛰어가지고 이쪽저쪽 건물 시약보를 해줍니다 자 조메조 들어오는데요 스캔 뿌려줬고 자 드라곤 1.3 먹여줘야겠지 정신 못차리고 있는 무엇이구요 정신차려 이 친구야 히히 개질어버리미 정신 못차리고 있는 모습이지 그게 아닌가봐 그지 정신 못차리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렇지 폴처는 페트롤을 해줘야겠죠 그렇지 어스려버리미래 어스리에서 모두 벌어죽어요 감당이 안되고 있어요 크롬스 커맨더 안 올려주고 정말 딜어버리미 정말 딜어버리네요 그렇지 정신 못차리고 이심이래 그러면서 업그레이드 컴플레이션 아무리 두개까지 늘려주고요 시즈모도 풀어줘야겠죠 더이상 시간 주지 않습니다 스캔 한방 스캔 두방 스캔 세방 스캔 네방 스캔 다섯방 개질어버립니다 개질어버립니다 병력 개볼도 없네요 그렇지 들어갑니다 파워풀하게 러시 어 도로도로 갑니다 수리 들어간다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개질어버리고요 공일업 다 돼가나요 아직 조금 덜 됐네요 그렇지 이걸 어쩌까나 퉁퉁포로 한번 싸워두도록 할까요 퉁퉁포로 아주 바람직하네요 그렇지 퉁퉁포로 간다 이놈아 갑니다 갑니다 퉁퉁포로 막말로 개질어버립니다 서브라이 디볼스 서브라이 디볼스 자 병력 체크 한번 해줘야게 해줘서 스캔 한번 어이구야 많이 있네 그쥬 살짝 뒤로 빼줬다가 하기친으로 갑니다 쓰리 투어 어색해라 퉁퉁포로 막말로 측 speak 정신 못사리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렇지 해드려버립니다 땅땅땅 왓 xi viorg 이쪽으로 보내주고요 통통보 계속 들어가요 치욕죠 gouvernement ordem 당당당당당 당당당 당당당당당ul 그러면서 오프아 Fran-al로 Dom- sava 정신적인 피해를 좀 더 site OS recibi 어디갔 SIR 여기 있던 여기 있던 여기 있던 게지라밐이던 behavioral 개질러 버렸쪄 할 말 없나요? 질러 버림이래?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모습이네요 꼬로쇄 꼬로쇼 이거나 처 먹을 째식아 음 음 으아앗 으아앗 으악 으아앗 개질러 버립니다 컴맨도 꽂아줘야겠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모습이구요 아 수비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죠 여기까지 옮기면 어디 가야겠습니까 본진 구경 가야죠 어 그렇죠 그렇죠 본진 구경 갑니다 정말 개질어버립니다 예 본진 좀 들어갑니다 뭐부터 깰까요 수비 커맨드 1.4 날려줍니다 커맨더 커맨더 1.4 날려주는 모습에 야야야야야야 조심 못 차리고 있는 모습에네요 그렇죠 올려 살짝 뽑아주는 모습이고 하여간 버크레이드는 완료가 됐어요 날리지 못했던 것들 깔끔하게 올라옵니다 그래도 적어도 여기 본진까지 왔으면 본진 쪽에다가 커맨드 정도 하나 지어주는 센스는 있어야겠죠 그렇죠 커맨드 지어줬고 무빙 쭉 당기면 1.4 꽂을 겁니다 하직진으로 시그말로 1.4 뿡 다 질러버렸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유此 막말라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모습이 이르러 전담 이르러 전담 그렇죠 오 셜라풍 셜라셜라풍 아직도 뻐기고 있는 모습이 정말 돌티하네요 그렇죠 정말 돌이합니다 아하 잠시만요 프랑켄슈타인님께서 3만원니 전부 갈따립니다 정말 갈따립니다 나이터아 프랑켄슈타인아 프랑크 램파다 프랑크 소세지 맛있다 글쭉글쭉 막말로 개질어버려 허허 저메야 아사하아 암스트링캐서 라이터 라이터 정말 간단합니다 허허 개질어버려 뭐하나요 이 선수? 에헴 가슥 넣어주는 모습이거 도무지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아요 뭐죠?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거죠? 정신이 있나요? 없나요? 정신이 나가버렸나요? 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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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말로 개질어버립니다 커맨드 지오로 가야겠죠 지지한번 쳤까요? 어 캐리어 떴네 캐리어 막을게 없어요 지지쳤죠? 아무 반응 없쥬 자태버렸쥬 지지리 가능 시험자분들 시험자분들 막말로 개질어버렸쥬 막말로 인정? 시험자분들 이거 인정입니까? 리 가능 인정이에요? 막말로 업조버 있습니까? 업조버 찌발라버렸구요 막말로 개질어버립니다 확 확 확 개질어버렸쥬 시험자분들 시험자분들 중요한거 뭔지 아십니까? 중요한건 뭐냐면 상대가 교박이었다는거 썩어덩이라는 말은 제 유행어인데 그죠? 상대가 교박이었다는게 개소름입니다 그죠?